여성용 라임 칼라 지금 보시고 계시는데 저게 사실 레시가드 같은 데서도 굉장히 핫 칼라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저 칼라가 여성의 얼굴을 살아보이게 만들어줘요. 실제로 그리고 옆으로 오시면 가장 무난한 블랙 색상 여성이 블랙 트레이닝복을 선택한 이유는 날씬해 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의 라인을 좀 더 잡아주면서 슬림하게 보이게끔 만들어줄 겁니다. 그렇습니다. 지금 이렇게 해서 두 세트를 고객님들에게 오늘 최저가로 공개를 할 거예요. 제가 오늘 이거를 딱 입고 있는데 저희 방금 우리 모델 언니분이 살 빠지셨어요라는 말을 하더라고요. 기분 좋았겠다. 살 빠지셨어요라는 말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블랙 입어서 그런가 봐요. 블랙이 그러한 힘이 있죠. 편하게 한번 입어보세요. 사실 이런 블랙 트레이닝복도 위아래 세트 한 세트 가격만 해도 사실 얼만데. 지퍼 저는 살짝 내려서 이렇게 그냥 소매에 손 찔러 넣어봤어요. 원사 자체가 이래요. 제가 말씀드렸죠. 여러분. 원사가 무조건 신축성이 좋은 것만 있는 것만 좋은 게 아니라 힘이 있어야 돼요. 탄탄하게 힘을 잘 잡아주면서 그냥 나는 너무 귀찮아. 속옷 입고 고객님 끝까지 이렇게 목 받쳐 이렇게 올리셔도 상관없어요. 이너티가 전혀 안 나니까. 이렇게 입고 운동하시고 외출하시는 거예요. 요즘은 이것저것 차를 입지 않잖아요. 커피 한 잔을 하러 나가시거나 운동하시거나 단풍 여행 가실 때도 너무 괜찮고 길이도 충분하고요. 그리고 팬츠까지 같이 운동해서 보여드리면 다 포켓이 다 있어요. 필라테스 아세요? 고객님. 요가 아십니까? 그럴 때도 정말 입기 좋을 만한 팬츠로. 아예 일자 핏으로 해서 끝까지 잘 떨어집니다. 그냥 저 제 운동화 신었거든요. 여기에도 괜찮죠. 오늘 이런 트랙스들을 멀티 트랙스도 두 세트를 고객님들에게 오늘 이 가격으로 공개를 할게요. 자외선 차단까지 된대요. 원단이. 요건 한번 받아보시고 한번 입어보시고 착용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고요. 오늘 지금 보고 계신 이 구성으로 남성용도 두 세트, 여성용도 두 세트 이렇게 모두 다 갈 거예요. 네. 이렇게 두 세트씩 가져가시는데 가격은 마치 한 세트를 가져가시는 것 같이. 근데 각기 다른 디자인이니까 활용도도 정말 좋거든요. 오늘 BFL과 함께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저희 주문 전화 받아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200분 오신 넘으셨고요. BFL은 홈앤쇼핑에서 함께하세요. 가격 좋은 가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.